아우 승희야 슬슬 들어가기 전 어때? 기분이? 그래요 솔직히 집이 편해 여기가 편해 집이 편하죠 아빠 있다고 지금 집이 편하다고 그러는 거야? 환경은 여기가 더 좋지? 전용 TV에 환경은 여기가 더 좋죠 옷도 주고 안 떨리냐? 떨려요 떨려? 왜?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 먼저 할 것 같아 마취를 부분마취 먼저 하고 전신마취하고 네 학교 안가기가 좋지? 네 조금 있으면 방 아니에요 너? 8월 7월 20일 한 달밖에 안 나왔네 그러면 여기서 일주일 잡아먹고 8월이나 남았죠 근데 공부도 못하잖아 이제 몰라요 손가락을 쓸 수 있나 이거? 손가락을 쓸 수 있는데 팔을 움직이는 건 아파요 아 이건 이렇게 하면 책장은 넘길 수 있겠어? 모르겠어요 그럼 이번 기말고사 포기야? 몰라요 아 그래 마지막 수술 들어가기 10분 전 수술 잘 받고 와라 네 응 아 아 아 아